서로 자신 있는 성대모사하기. 성대모사? 좀 어렵다, 좀. 아니, 둘 다 목소리가 좋으시니까. 쌀 수 있어! 쌀 수 있어! 놀랬어, 놀랬어. 여성은 대단하다. 완전 매력적이다. 쌀 수 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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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저도 되게 덥네요. 되게... 되게 당황한 것 같은데. 아니, 놀랬어요. 진짜 쏠까 봐. 조금 당황한 것 같아. 아, 그럼 이제 우천 씨. 아, 파스타 이선균. 아, 근데 목소리 자체가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. 아, 아. 오늘 첫 번째 오르라. 뭐야, 진짜 비슷해. 첫 번째 오르라. 봉굴레 하나. 뭐야! 야, 빨리빨리 안 만들어? 야, 빨리빨리 안 만들어? 어, 진짜 잘 어울려. 오! 대박! 오, 진짜. 봉굴레 하나. 이거. 아니, 누구야. 누구야? 누구예요? 오늘 첫 번째 오르라. 아니, 근데 저는 더 충격적인 걸 들었어요. 어려워. 우리 동협 형이 옆에서 하더라고요. 어, 이걸로 해? 원래? 저희는 못 따라가야 되는데. 오, 서폐서를 했네. 서폐서를 했네. 서폐서를 했네. 아니, 여기 봉굴레 하나 한번 들어보자. 깜짝 놀라요. 자, 3, 2, 1. 오늘의 첫 번째 요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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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를 하라. 썰 수 있어. 썰 수 있어. 쏠 수 있으면 사실 은혁 씨가 있는데. 썰 수 있어.